자 여러분은 주인공의 주원분들을 노데비로 보실 텐데요 헤드카펫을 통해 지금 한 번 한 번 어 이제 좀 들어가는데요 자 가장 먼저 옷을 입어내는다면 회원 총장이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한 번만 더 출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전자님께서 옷을 입어내셨는데요 그럼 시작하시면서 옷을 입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정수 씨, 정수남 씨 정말 화려하게 배우신 듯 정영훈 씨, 임수정 씨, 이어서 강현남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정재 배우까지 여러분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역시 풍성한 추석 자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좀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일찍하셔서 우리 김지훈 감독님이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갈아오고 싶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비집 주역분들을 소개합니다 포토타임입니다 네 우와 보기만 해도 그 느낌이 어마어마합니다 유쾌하죠? 자 중앙도 한 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중앙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어 중앙에서도 손을 많이 흔들고 계시네요 네 좋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정재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으로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다 함께 바라보시면서 네 거비집 엄청난 환영을 해주시는 우리 관객분들과 우리 배우들 감독님이십니다 와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VRP 시사회에 빠질 수 없는 또 한 분의 VRP가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VRP 시사회의 특별한 손님 메가박스 마스코트 양상원을 모시겠습니다 양상원 어서오세요 자 탐성동에 우리 양상원이 레드카펫으로 덩집을 너무 보고 싶다고 한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필요합니다 어서오세요 양상원 와 여러분 이게 하루 추석 아니겠습니까? 네 서귀신 배우분들이 크롭밥 네 정말 미소를 예쁘게 지어주고 계신데요 양상원을 반겨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양상원이 아 네 너무 좋아서 한걸음에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양상원 안녕하세요 내 손 한 번 더 쓸어주시고요 우리 양상원이 감독님께 드릴 말씀 있다고 하거든요 양상원 그럼 들어주시겠어요 자 김혈 감독님께 이렇게 김혈 감독은 나를 캐스팅하라 손가수씨 김혈 감독 나를 캐스팅하라 오케이 라고 오케이 라고 아 감독님의 캐스팅이 된 양상원까지 자 오늘 기본적인 기념판을 다시 한 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다시 한 번 바로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몸을 사연 잡히셔서 양상원과 함께 기념판을 차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 아 우리 양상원도 보라태도 하트도 보여주시고요 네 네 우리 팀 거미집과 함께 자 몸을 골라서 양상원까지 오른쪽으로 네 걸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하트도 날려주고 있는 네 정말 반가운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모델 인사를 위해서 우리 팀 거미지 분도 모델 아래로 모셔야 될텐데 저희가 화이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거미집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멋지게 이곳에 입장해주신 우리 네 우리 거미지 팀원님께도 인사를 좀 양상원도 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